가발 수천 미터 산허리에 만들어진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기사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는 곳에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사식당과 같은 곳. 먼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하며 허기를 달래고 끼니를 해결한다. 주메뉴는 파키스탄 주식인 짭파티나 난. 주방에서는 난 만들기가 한창이다.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프라이팬에 구운 것을 짭파티. 화덕에 구운 것은 난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난을 만든다. 밀가루 반죽이 뜨거운 화덕 열기에 노릇노릇 구워진다. 지금 우리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물고 있는 일을 얻고 있는 곳을 가면 우리를 막고 있는 곳을 가면 우리를 남아가고 있는 곳을 가면 우리는 우리를 지내고 있는 곳을 가면 이곳을 찾기 위해 핵심한 멸치에 유명한 눈이 가면